고맙습니다. 부유하십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이와산업인데 이와산업을 제가 보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세력이 작심을 하고 있다. 어떤 의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력들이 진짜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회사가 정말 위험하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와산업의 종목에 관심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급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점상 가듯이 점상을 올렸는데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만으로도 강한 이슈로서 개인이 절대로 이렇게 못 들어올린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올렸는 가격대에서 저점을 내리면서 박스형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바닥 가격대를 점점 조금씩 올려준다. 올려주면서 단기간에 급등시키면 주의나 경고나 이런 게 맞고 그 주가가 올라갔는데 정지 먹고 이러는데 지금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로 봤을 때는 정지를 안 당하기 위한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건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지를 안 당하기 위한 유지를 시켜준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를 박스형태로 수렴을 하면서 저점을 위해서 유지를 시켜준다. 저는 지금 이 차트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이 유지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올렸을 때는 뭐 한 100% 50% 100% 50% 60% 올리더라도 한 2, 3만원 정도 올려서 올리더라도 이건 이제 주의나 정지 먹으려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주의 정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지금 15,000원 해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을 유지시켰다는 거는 이 행님들이 세력들이 의도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은 조금 관심 가지면서 재미로 재미로 세력들이 뭐 너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 뭐 일할 것 같으면 지금 내일이라도 재미삼아서 조금 한 10만원 한 10만원 정도 사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정도는 뭐 주식하다가 뭐 잃어도 된다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 정말 이제 큰 돈 들어가면 계속 보게 되는데 재미로 그냥 넣어놓으면은 아 이 돈 잃는다니까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돈을 넣는 돈이면은 한 1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이거는 10만원 정도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뭐 몇 십만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꼬르면은 뭐 5만원 이 50% 바닥나도 꼬르면 50만원이고 따면은 그래도 한 최소한 2, 30만원 이상은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로 한 10만원 정도 넣으면은 좋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의 하신다 There you have. That hand on the bike this joint will go full time. You should have.